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. 오늘은 욕먹다 알아보겠습니다. 욕먹다 띄어쓰기인데요. 붙여 써야 됩니다. 우리 전 시간에 마음먹다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. 마음먹다도 붙였었죠. 왜냐하면 마음 먹는 것은 굵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굵고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해 가지고 마음먹다는 붙였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 부분이 보고 싶으면 동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. 욕먹다도 붙여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먹다로 끝나는 말들이 많거든요. 잡아먹다, 맘먹다, 겁먹다, 떠먹다, 써먹다, 따먹다, 물 먹다, 까먹다, 빼먹다, 다 먹다로 쓰는 건 붙여 쓴다. 왜죠? 뭘 먹어? 먹을 때는 어떡합니까? 밥상에 바싹 붙어서 먹어야죠. 그죠? 떨어져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. 흘리니까 밥상에 빠삭 붙여서 먹어야 된다. 그래서 바삭 붙여서. 바삭이 맞나는데? 바짝이죠. 바짝. 바짝 붙여서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땐 붙이자. 안녕.